아이장 안됩니다 자 특성 찍는 법 효율적으로 찍으면 되거든요 그냥 여러분 특성 예를 들어 이거 두개 딱봐도 미션 안되되죠 이거 찍고 이거 세개 뭐 암살자 필요없고 이거 필요없고 이거 찍고 무자비 딜 더 줄 필요없죠 이거에요 대자연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것도 아니고 대부분 99%는 산점을 찍어요 근데 저는 대자연을 찍습니다 왜냐 라인점도 이길려고 뭐.. 천둥보다 당연히 바람술자가 좋은거고 스크림은 예 날짜 자꾸 지나가는거죠 스크림 스크림 야야야 야야야 그런 말하지마 아 야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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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3월 2일 기대할게 왔다 3월 2일 기대할게 고맙습니다 32초에 궁키세요 최대한 쿨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전 찍었으면 여기 가셔야 되고요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렇게 스크 기숙사 식당 아주머니가 냉장고에 자물쇠 담근 이유랍니다 뭔 소리야 피해주고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번판 진짜 강의 방송 해드릴게요 이렇게 평타를 쳐야되요 무조건 여기 와드가 안 박힌거 같.. 와드 박았네 공원축 잡아주고 무조건 평타를 많이 쳐야되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거냐면 평타를 많이 치는 게임이에요 말자가 저보다 평타하는데 먼저 많이 때렸으니까 지금 말자가 이겼고 이즈 Q 저런거 무빙원 피해줘야되요 아시겠죠? 이 랩 먼저 찍고 먼저 찍는건 별로 의미 없지만 Q 날려주고 말자가 W로 막았네요 이러면 CB득이에요 말자가 쿨은 20초기 때문에 빡빡빡 나이스고 여기서 이즈 봅니다 이즈 빡 나이스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거 평타 많이 치세요 평타 Q 저건 진짜 개짓거리다 아이고 아저씨 그거 많이 맞을거 같은데 많이 안맞네 평타 많이 치세요 평타 치는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아 뭔데 이거 플래시를 이렇게 타고 아저씨 힐이 됐거든요 아이고 와 나이스 이거 무조건 뒤지는거였는데 정글러가 실수했다 터뜨리고 아이고 아저씨 아 다행이다 저는 就 정글러가 해줬죠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에에에에에에에 occasion 잘 해놓고 왜그래 아우 잘해놓고 아우 잘 해놓고 아이씨 맵니는 다음문제야 라인전이 안되는데 맵리를 어떻게 해요 이 정도면 아이템을 핑크 두개 핑크 두개 산 이유는 그니까 음 설명을 해드리자면 하나는 상대의 시야를 지우고 그 와드가 무조건 지워질거에요 상대가 미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미는 타이밍에 와드를 박으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강의 방송으로 좀 하려고 해도 안되네 아 맞고 씹은 됐었어 지금까지 잘하기만 했잖아 아 이게 원래 1렙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거 여기 사이로 쏴서 맞추면 되거든 안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건 너무 숙련자용이니까 평타부터 치세요 와 정글이냐 W 써줘 W 써줘 왜 안 써줘 W 왜 안 써줘 진짜 왜 그러는거야 왜 W 안 써주는데 진짜 싫다 아니 딜이 쎄가지고 W 쓰면은 잡을만도 하단 말이에요 진짜 강의인가 아이씨 만약에 저 진이 나고 카르만도 나였잖아 그니까 만약에 내가 두명이었잖아 방금 저거 쟤 뭐죠 정글 렉사에 죽었어요 알려드릴게요 평타 치세요 평타가 제일 중요하고 미니언 맞추세요 안맞아도 돼 일단 미니언 맞추세요 그렇게 여러분 연습하세요 RQ 빡 이거는 솔직히 역갱 해줘야 된다 게임은 무슨 저렇게 하냐 삐져는 계속 하네 그냥 그렇지 그렇지 이제 우리 용어를 해줄 때가 됐어 나이스인데 안 날라가도 되는데 안 날라가도 되는데 가다 고 빨리 집가야 되거든요 이거 흠 왔다 흠 손나은 재취향 아니죠 트럼룰 한 번 들려드릴까요 너무...너무 리얼한데? 아 재밌어 2900명이 내 트랩소리 들었네 아 왜 이렇게 신나 아 욕하는 거 여러분 욕하는 거 왜 이렇게 재밌나요 카르마가 말자 상대로 좋을 수 있는 건 말자의 공호충 개씨 사기치는 걸 안 나갈 수 있어서거든요 자 이제부터 다시 강의해 드릴게요 아이큐 딱 맞춰줍니다 와 헬퍼냐? 큐를 미니언으로 맞추세요 오는 미니언 지금 딱 까비고 이제 여기다가 아아아아 자꾸 말하다가 지금 큐 나이스인데?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미니언 맞추는 이유 그냥 눈높이 말 그대로 눈높이 교육이에요 미니언 맞추는 게 훨씬 쉽거든 챔피언 맞추는 거 보다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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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쓰읍 갈대 궁 해서 가고 흠 쓰읍 쓰읍 그게 돈 기다리는 게 얼마를 기다린다는 거야? 기다릴만 하면 기다리고 아니면 그냥 가야죠 아이고 아저씨 아저씨 아이고 아이고 이거 못잡는다 아이고 아저씨 아이고 이 아저씨도 가나? 아니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합니다 아 이게 끝나고 화장료 갔다 와야겠다 감기 흘렸나? 아 귀에 자꾸 뭐야 왜 그러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다 렉사이가 지금 딜이 훨씬 세요 그래서 렉사이한테 입자를 박은거고 리진이 궁이 없네 아 이거 아 좀 아쉬운데 뭐가 이렇게 자꾸 아쉽냐 계속 이 정도면 리진이랑 같이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긴 일단 최소 라인은 못 밀기 할 수 있어 와우 힐퍼냐? 미녀 맞추세요 까비 까비 내가 책임을 어떻게 져 내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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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풀 없잖아 가자 아저씨 가입자 오메 어쿠어어어 왔다 των 갓arla 왔다 카타린다 왔다아아악 와 야 개깝쳤다 너한테 사탕빵 시야석 가는데 200원 부족하면 어떻게 다 가야지 아 코 좀 풀고 싶은데 1번이요 라이노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성뿡 도네이션 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엄마같지? 나 라이노는 이길 수 있으니까 대전을 찍은거야 여러분은 그냥 그거 찍으세요 산적 찍으세요 아 왜 썼지 나쁘지 않아 나 라이노는 한 번 버텼다 버틴 게 중요해요 버텼다는 사실 그 리얼 혼또 트루 팩트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방금 맞췄는데 아이씨야 아이고 나이스 이득 10이득 아이씨 원래 이득만 보면 돼 어떻게 하든 그냥 게임에 기여만 하면 돼 카르마는 빠른 챔피언이라 솔직히 카르마나 모빌 갈 필요가 없잖아 제뿔리시니 제뿔리시니 어메 어쩐지 아니 왜 다 여기있어 아 어머니 근데 그 제가 칼 드리려고 그랬는데 트위치 그 콩두? 트위치? 그쪽에서 일반적으로 관리를 한대요 그래서 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코가 불편하니까 게임이 집중이 안 돼 아 미치겠네 아 아 아 아 뭐 괜찮은데?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아아! 진이 왜 뒷무빙을 해? 왜 뒷무빙을지? 커튼쿨은 왜 안될지? 최소 2킬인데 가다가 해주마 와우 나이스 와우 우리는 공백이 오르고 연주하기를 바란다 왜 나한테 저 도네이션이 들리는걸까? 어째서? 왜? 나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 나 턱이 너무 아파 아 저는 프로게임 하기 쉬워서 썩 붙어 있습니다잉 살 쪄서 턱이 아픈거라고? 너넨 그럼 롤을 왜 못하는데? 살틴 나도 할 수 있는데 와드 위치 최대한 박을 수 있는 곳 너무 쉬워요 와드 위치 박을만한 곳 박아서 안 지워질만한 곳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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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야 도망가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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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에어 물결표 엑소가 뭐야? 저는 엑소 팬이 아니라 그 누구죠? 연기하는 분? 연기하는 엑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어 쎄 쎄 쎄 쎄 마 쎄 마 쎄 아이고 천남아 와 나이스 해준다 상대팀이 해준다 최대한 쉴드 아꼈다가 지금 세명? 구원타 해닝 한타 열리기 직전 그때 쓰는게 제일 좋아요 갈만한데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갈만하다 솔직히 갈만하다 아 될만한데 왜 아 그래 도경수 제발 아니야 아니야 아닙니다 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 구원 나왔고 한탄 이제부터 시작이죠 자 구원 나왔고 한탄 이제부터 시작이죠 구원 구원 십사기 팀이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나오면 무조건 좋습니다 예외 없어요 구원 먼저 나오면 무조건 좋아요 예외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좋아요 맞아요 여러분처럼 그냥 한타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먼저 죽어도 구원은 죽은 후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특히나 여러분한테는 더 좋은 템이에요 여러분이 무시하는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묶어주고 라키 무시하려는건 아닌데 그냥 그렇다고 묶어주고 아저씨 평타칠 때 아니거든요 와우 라이스 방끝 아니 내가 무시한게 아니고 그냥 그냥 그렇다고 내가 언제 내가 언제 무시를 했어 아이 사람 섭하게 왜 그러시나 아 시야 전환 타이밍 여기까지만 보고 빨리 가야되요 안그러면 이사람들 다 죽어요 제가 없으면 또 갔다 갈게 분명하거든요 뻔할 뻔짜거든요 내가 왜 다이아야 마스터야 그래도 아직 아저씨 빨리 안치면 이거 아론가곤 빨리 쳐야되요 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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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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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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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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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그래도 느려 딜 느려 다 죽었다 너네 다 뒤졌다 너네 구원 타이밍 알려드릴게요 지금 왜냐면 우리가 딱 네명이 들어올 타이밍이야 지금이 완벽하죠 구원 타이밍 그리고 최대한 씨드 아꼈다가 쿵 아꼈다가 많이 맞춰야돼 지금 아이고 나 풀 쓰기 싫은데 아이고 아이고 저걸 못 잡네 상대가 신진대 나왔거든요 여기 여기선 제가 할게 없어요 그냥 리콜 타면 돼요 다음 템은 솔라리 빨리 가면 좋아요 우연 아저씨들 그러시면 안되거든요 아저씨 하나는게 아니잖아 아 진짜 선구 도내가 왜 나한테 계속 들리는거야 뭐가 문제야 아 태그 못먹는다 미래가 보인다 구원이나 솔라리에도 적용될거에요 토템은 시야성 나오면 바꾸세요 향로보다 좋은템이 많아서 향로안가요 그만가세요 와 센거봐 와 센거봐 뭔데 야 뒷템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세냐 뭔데 왜 나한테 돈이 안왔다고 구원 써주고 지금 딱 4명 밟을 타이밍이죠 다음에 최대한 쿨 줄여서 궁이 해야돼 막지해도 막 쓰면 안돼요 근데 지금은 궁이 타이밍이 아니었대 뭐 워메 워메 이거 좀 아닌거같은 아저씨 적당히 좀 해 뺍시다 뺍시다 적당히 좀 해야지 적당히 좀 어 이 아저씨들 정신 못차리네 아 어 아 아 아 아.. 이상형이 가슴 큰 여자라는데 트루인가요? 굳이 뭐.. 제 이상형은 초록버섯 닮은 여자입니다 어! 제발! 아! 슬슬 아파 몸에 센거 봐 워맨 카타 센거 보소 워맨 워맨 센거 봐 어머나 센거 봐 센거 보소 룹이 시야석 보다 어디 가면 이 그 시야석 시야석이 좋아요 아! 형아! 우윽 어! 흑 아우! 턱 아파 스카이큐 니가 놀라 임마! 아 정말! 이렇게 하면 쿨감 40퍼가 채워지죠 10, 20, 30, 40 엥? 10, 20, 30, 40번 맞죠? 5퍼는 그 지능 아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여기가 이 벌어지는 뛰어있죠 여기 근육이 아파 이걸로는 미카엘 미카엘이랑 항로 근데 이게 지금 중복된 템이 없어서 아 이거랑 중복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는 별로 상관없고 그냥 쿨감 10%때문에 가는거에요 아 좀만 더 터메 나이스 오 메카타 잘하는 모습 따라갈만해 가자 오 메카타 잘하는 모습 봐 아 잠깐만 잘 피해야되거든요 아이씨 힐 게 나이스죠 알떡 센스 다 잡을만한데 그래도 이결먹을만한데 이길만해 어떻게 이길만하냐면 이게 알떡하면 또 이기거든요 나이스 피해주고 다 비했죠 으헤 쉴드 하나 더 있고 힐 더 있지 아 아하 나이스 참 쉽죠 한사하는 것도 뒤기 쉬워 이걸 왜 못하는데 이게 뭐라고 이게 이게 뭐라고 이걸 왜 못하는데 흠 아 점수 씹어졌다 점수 어디 200점이었는데 화장실 좀 갔다오겠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